오늘은 여러 양리학적 효과를 내는 참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나리는 전국에 냇가와 강가풀숲에 자생해 있고 관상용과 약용으로 집들에 심기도 합니다. 꽃은 7월부터 검은색 반점의 꽃이 붉게 피게 되는데 호피무늬를 많이 닮았다고 해서 호랑이꽃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꽃이 아름답고 화려해서 여름꽃의 제왕이라는 호칭이 따르며 줄기 사이에는 열매처럼 생긴 검고 동그란 주화가 많이 달려있습니다. 이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점점 떨어져 번식하게 되고 사람의 송길이 닿지 않는 곳에 수십 송이가 무더기로 피어나는 광경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참나리는 씁쓸하면서 씹을 때 진득진득한 맛이 있으며 약간 차가운 성질을 지녔습니다. 한방에서는 권단이라 하여 천식과 만성기관지염을 먹게 하고 유선염과 폐결액, 위축성이염 강장제로 쓰기도 합니다. 양리 실험에서 참나리 달인물을 인체에 투여하면 백혈구 감소증과 진정작용이 일어났고 그의 골결액괴양과 항균작용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특허 논문에는 천식과 기관지염에 대해 매우 우수한 염증억제 효과가 입증되고 폐기를 고르게 하는 작용이 있었습니다. 인체 임상시험에서는 폐에 물이 차오르고 피고름을 뱉으면서 통증을 감소하여 폐암과 폐수종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암모니아수에 의해 유발된 생쥐의 해수에 대해서 지혜작용을 하였고 폐관류량을 증가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참나리는 기관지 및 호흡기 질환에 매우 우수한 약재임이 입증되고 이때 비늘줄기 20g을 물에 달여 먹으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또한 피부암을 일으킨 생쥐 60마리를 4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한 결과에서는 피부암 세포에 대해 높은 억제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음 참나리는 관절념에 잘 듣는 약으로 실험을 통해 검증이 되어 있고 연골보호와 통증 억제작용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골관절념 모델에서는 관절내 연골손상 예방과 개선에 따른 회복 및 통증 억제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참나리는 약학적 기능성 식품으로 관절념과 연골저하 개선에 치료효과를 갖는다는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참나리 꽃에는 노란과 주황 붉은 빛의 색소인 비타민 A의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시력을 밝게 하였고 눈의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각막과 눈출혈, 안구건조증을 예방하여 시력증진 및 눈 영양제의 특효제로도 쓰일 수가 있으며 백내장과 황반변성의 진행 억제 효과가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옛 고서에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을 치료하는 지체로의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참나리는 식용으로 비늘줄기로 죽을 써서 먹을 수가 있고 밥에 넣어 먹거나 조림과 굽기 덮밥, 튀김 계란찜 등의 다양한 음식에 활용해 쓰기도 합니다. 7월에는 꽃을 따서 차로 우려마실 수가 있는데 꽃이 활짝 피면 꽃가루가 떨어지기 때문에 꽃봉오리를 주로 채취해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꽃에는 벌레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고 특이한 물질이 많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소금을 타서 깨끗이 씻어 이 물질을 하나씩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찜솥에 찜채반을 밑에 받쳐두고 물 한컵 반 정도를 붓고 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고 꽃을 골고루 부어주면 됩니다. 찜솥의 훈증은 강한 열기로 인해 2-3분 내외로 익히시면 되고 다시 그늘진 곳에 2일 정도 말리시면 됩니다. 차로 마실 때는 찻잔에 꽃잎을 몇 장 정도 넣은 후 뜨거운 물을 붓고 5분 후에 마시면 되고 다시 재탕을 해서 진액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우려마셔도 됩니다. 꽃차는 캡산틴이라는 성분이 암을 억제시키고 당뇨와 고혈압 간경화 및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습니다. 참나리는 식용으로 널리 쓰일 정도로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밀양에 코리친이라는 독성이 들어 있어 체질에 따라서는 설사와 복통, 꽃 알러지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